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강사 강성환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번 8월 HSK 6급 시험 대비해 가지고 독해 문제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8월 시험을 대비해서는요 저희가 2019년부터 매달 HSK 6급과 관련해서 물론 다른 급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매달 매달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문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8월 시험을 대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나왔던 독해 문제를 중에서 특히 오늘은 우리가 다룰 분야가 6급 독해 3부분입니다 그 3부분 중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를 중에서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소개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고 왔지만 여러분들은 또 처음 풀어본 학생도 있고 예전에 본 문제이지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낸 이유는 이제 한 번쯤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시험에 나온 이후 다시 나온 경우가 대략 1년에서 1년 6개월 넘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저의 개인적인 대표 시험인데 또 사람일은 모르죠 이게 8월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배웠던 단어나 어법들을 다른 독해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특히 잘 보시고요 자 독해 3부분 71번부터 80번까지 중에서 오늘은 그 뒤에 있는 76번 80번 아시죠? A, B, C, D, E를 주고요 위에다가 맞는 걸 집어넣으라 이건데 문제 6급이기 때문에 지문이 너무 긴 관계로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보도록 자르고 이 분야를 공부하고 넘어갈 때 제가 단어를 계속 설명해주고 또 다음 분야 넘어갈 때 단어를 설명하고 이렇게 풀겠습니다 저한테 시간 조금만 주시고 이 문제 5문제 풀고 끝낼 테니까 집중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일단 76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런티 즈션 부능치사오 까이 자 까이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칼슘이라고 합니다 자 인체에서는 자기 스스로 칼슘을 만들 수 없다 자 여러분 몸에서 칼슘을 스스로 만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칼슘 보조제를 먹겠죠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인체 자신은 칼슘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6번 해요 자 T 끝까지 갈 이유가 없겠죠 A 봅시다 자 루고 만약에 우파 방법이 없어요 바오정 보장합니다 충주도 양광 자 여러분 충주라는 단어 봐보세요 충족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충족하다는 뜻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으로는 충분하다 충편을 다른 말로 충주 자 만약에 충분한 햇볕을 보장할 방법이 없다면 지금 햇볕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바로 ABCD를 먼저 읽어주는 거죠 사실 ABCD를 읽고 이렇게 넘어가면 더 빠르긴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읽고 내려왔지만 보통 저는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을 되게 선호하는데요 잘 됐어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일단 A는 안 되겠고요 B 볼까요 자 저 량종수안 산이죠 물론 시다라는 뜻인데 명사로 산인데 이 두 종류의 산은 여기 존재하고 있다 중사에 정찬 리더 구레이 수찰 구레이 공유 채소 정찬이 뭡니까? 정식 식사 따라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산은 대부분 우리가 정식으로 먹는 밥의 공유나 야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종류의 산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앞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산을 언급하고 그 뒤에서 봤겠죠 이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시 왜냐하면 사람들이 호시 홀시가 경시하다 무시하다인데요 뭘 무시합니까? 인상 까이 시셔우더 이쉐인수 그러니까 까이 아까 말했던 칼슘을 흡수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요소들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다 칼슘을 흡수할 때 뭔가 우리가 지금 이 독해만 보면은 어떤 요소들을 무시하고 있나 봐요 사람 몸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뭔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나 봅니다 지금 당연히 안 되겠죠 자 D 그래서 필이 퉁구어시로 음식을 통해서 부지 예 부지 물론 개인데 읽을 때 개이라고 읽지 않고 부지가 뭡니까 보충하다라는 뜻이죠 병음이 지로 바뀌어요 육급 아니에요 우리는 인체에는 스스로 칼슘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칼슘을 보충한다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2 그래서 쉬렌티 사람의 인체로 하여금 획득 얻게 만듭니다 충분한 이거를 모르면 그냥 시험장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이거 펑이라고 읽는데 우리 몸에 필요한 PE 붕소라고 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붕소라는 단어는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대신 시험에서 나오면 방금 한 것처럼 인체로 하여금 충분하게 이걸 얻게 만든다 라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76번 D가 되겠죠 D까지 안 가도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예 자 인체에서는 칼슘을 만들고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데 조사에서 표명하는 바 쉽게 취해 까이들 엔친 그러니까 취해 까이들면 칼슘이 부족한 어떤 계층들은 주로 어동 아이들 청소년 윈프 임신할 때 화이윈 보이죠 임산부들이나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특히 뭡니까 칼슘이 부족한 주요 어떤 그 어떤 어 주요 층들인데 계층들인데 비록 시엔자이 부샤오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우이시다 그렇죠 의식을 의식을 가지고 뭘 통해서 입니까 치까이 피엔 피엔이라는 것은 알로 된 약이니까 알약이죠 요즘 이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 칼슘 약을 통해서 부 까이 칼슘을 보충하는 걸 스스로 깨닫고 먹죠 칼슘뿐만이 아니고 뭐 비타민 같은 것들 우리가 많이 먹지 않습니까 딴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취해 까이 그래도 칼슘이 부족하다 치우치위엔인 여러분 제가 이 단어는 사라성어인데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자 그 탐구할 때 구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이죠 따라서 치우치위엔인이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원인을 탐구해 보면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쉽게 단어를 외울 때 사라성어 외울 때 치우치위엔인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아보면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원인을 알아보면 77번이 됩니다 자 예 아니 우리는 나름 그래도 칼슘약을 먹으면서 칼슘을 보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칼슘이 우리 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왜냐하면 77번이라는 겁니다 해볼까요 그 원인은 왜냐하면 A 만약에 충분한 해법이 보장받지 않으면 이렇게 어떻게 문장을 끝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A도 자 그 다음 B요 그 원인을 따져보면 이 두 가지 산은 지금 본문에서 두 가지 산 언급한 게 없잖아요 칼슘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B도 안 되는 거예요 자 C 볼까요 그 원인은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칼슘을 흡수할 때 칼슘에 영향을 끼치는 칼슘을 흡수할 때 칼슘 흡수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답 될 수 있겠죠 D가 일단 후보로 넣는 거예요 아니 C죠 C D는 아까 위에 답이었고 E도 보세요 지금 칼슘 흡수 이야기하는데 붕소가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짙은 게 C가 됩니다 왜 그렇게 칼슘을 음식을 통해서 먹고 칼슘 약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칼슘을 보충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몸에 칼슘이 부족한 이유는 아마 우리가 칼슘을 흡수할 때 거기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러면 이 뒤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답이 C가 맞게 되는 거죠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까이라는 칼슘은 듣기에서 인체에 어떤 건강 나올 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까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남은 이것들은 그렇고 이렇게 보급, 보충하다 보급도 되고 보충도 되는데 읽으실 때 부계이 그러지 말고 부지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제공하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나오면 공급하다 제공하다 할 때 꾼계이가 아니고 꾼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게이하고 지하고 병음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단어 알아두시고 K자를 찍어줄게요 중요하니까 KS 마크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또 D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위에서 답을 찾았을 때 첫 번째 뭘 찾았습니까 D를 찾았고요 그리고 C가 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까 위에 놨죠 그럼 그게 이제 되는지 D를 보면 나오네요 까이 더 C쇼 칼슘의 흡수는 주로 이걸 받아요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비타민 D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칼슘을 우리 몸에 흡수할 때 칼슘을 흡수할 때 영향을 받는 게 비타민 D가 더 연관이 됩니다 자 T 내 체내에 루어 가정법 아시죠 만약에 만약에 메이오 주꼬도 외형수 D 만약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 칼슘이 아주 잘 빼이시죠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답을 찾았던 C가 돼요 그 두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금 비타민 D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속에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칼슘을 섭취하실 때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섭취가 잘 안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지시가 나옵니다 설령 이해가 오겠죠 이렇게 자 설령 아무리 무마할지라도 설령 아무리 많은 칼슘을 먹더라도 우지위시 사라성어 깔끔하게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일단 저를 따라합니다 우지위시 다시 시작 우지위시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성어입니다 내가 방금 봤을 때 너의 이런 행동은 우지위시 일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요 저중 자중해라 그러면 되죠 예 그러니 이렇게 백날 칼슘 먹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다음 웨이형수 D 비타민 D는 인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아 자 비타민 D는 몸에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젠티 그 전제는 뭐냐 요시당더 양광자오셔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합니다 조사라는 게 비추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죠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돼요 자 햇볕 나온 거 찾아볼까요 양광 나온 거 여기 있습니다 광자오 빛 있네요 아 쉬울 땅다 광자오 햇볕 자 그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몸속에서 비타민 D가 우리가 합성이 되는데 비타민 D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먼저 적당한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햇볕이 비춰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우파바오정 충주더 광자오 만약에 충분한 햇볕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왜 답이 되느냐 루고 나오면 그 뒤에 찌우 올 거예요 이렇게 찌우 만약에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루고 샤마샤마 찌우 소다다 페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충분한 햇볕이 없다면 그렇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칼슘약을 먹는과 동시에 슈량 적당량으로 부충 보충하세요 웨이형수 D 비타민 D를 보충하라 이겁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다시 하는 거죠 자 그 밖에 런티네 인체네에서 까이더 시시오 정도 그 칼슘의 흡수 정도는 위장다오 장이죠 장에 있는 이거하고 요관 관련이 있다 A, U, B, 요관 그러면 시험장 가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죠 아무튼 산, 뭐, 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되죠 자 수안젠두는 수소이온 농도입니다 전혀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시험장에서 나오면 그냥 이것과 관련이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칼슘약을 먹는과 동시에 적당량의 비타민 D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인체내에서 만약에 칼슘을 흡수하실 때 이 칼슘의 흡수 정도는 장 속에 있는 수소이온 농도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뒷문장에서 장 속에 있는 무슨 수소이온 농도와 뭔가 이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맞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답을 찾고요 자 그러면 단어를 잠깐 보시면 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단어 사라성어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까 뭘 알겠습니까 오지위실 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소이온 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타민은 외형수라는 건 우리가 기본 단어니까 비타민 저렇게 쓰는 이유는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라고요 그걸 줄여서 외형수 이렇게 두 개 받으시고 자 다시 문제로 갑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답을 찾았던 A는 답을 찾았고 그 다음에 C도 찾았고 그리고 D도 찾았습니다 남아있는 게 B하고 E네요 자 위에 볼까요 스완싱 더 환징 A는 여울이 위 B, B에 유리하다 산성의 환경은 칼슘을 흡수하는 데 유리하답니다 만약에 부가이더 동시에 따라서 칼슘을 보충하고 동시에 자 몸에 산성이 많이 있으면 산기 즉 신거죠 이게 많이 있으면 칼슘을 흡수할 때 도움되니까 그 칼슘을 보충하실 때 이 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드시라고요 수완나이 신우유니까 요거트가 되겠죠 요거트 그리고 비타민C 혹은 식초 완전히 식초 이런 식초 같은 산성식품을 많이 드셔라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산성식품을 많이 드시면 칼슘을 흡수하는 효과가 아주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인치주의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좀 불러일으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드디어 나옵니다 펑 아까 우리가 배웠던 펑 붕소 그렇죠 이 붕소는 어떤 걸 증강시킵니까 구거 한자 골격 골격을 증강시키는 관건 원소가 바로 붕소예요 즉 여러분들 뼈 이런 것들이 골격이 아마 강하게 되려면 붕소가 제일 필요한데 매일매일 사과들 리, 폐, 부타우, 슈잘 포도, 채소 그리고 또 우리 우슈핏 두류가 뭡니까? 콩 제품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신다면은 자 붕소 나왔으니까 피는 안되겠죠 이런 거 많이 드시면은 사람 몸으로 해서 뭡니까? 충분하게 붕소를 얻게 만든다 결국 여러분들 몸속에 붕소나 산성이 많으면 칼슘을 흡수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산성을 많이 하기 위해서 위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 드시고 그리고 붕소도 몸에 많이 있으면 우리의 골격을 증가시키는 붕소도 있으면 칼슘을 흡수에 용이하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우리가 볼 만한 단어는 여러분 이런 산성, 요거트, 식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단어가 중요하다고요 골격, 국어 자 이거 한번 알아 두시고 물론 구글은 국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자가 다르고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아까 우리가 남았던 것 중에서 비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80번에 비가 딱 집어넣어서 맞아 떨어지면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단추를 제대로 꽂은 거네요 볼까요? 인, 시, 종, 루, 고, 최, 샤오, 펑 음식 중에서 만약에 붕소가 부족하면 자 뭐로 하여금입니까? 까이, 칼슘으로 하여금 대량으로 바이초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아하 그래서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왜냐하면 몸에 붕소가 부족하니까 붕소가 부족하면 몸속으로 칼슘이 들어오더라도 밖으로 배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 지, 그걸로 하여금 치가 크죠 그걸로 하여금 방법이 없습니다 인체내에서 파웨이, 잉, 요, 더, 성, 리, 조형 마땅히 있어야 되는 생리작용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붕소가 없기 때문에요 그 밖에 주산과 자우산 뭐 읽으면 식산과 초산인데 자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뭐 이것과 이 산, 무슨 산 두 개 있나 보다 그러면 되죠 두 개 산 나왔으니까 여기 보니까 저 량종수산 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맞겠죠 저라면 시험장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안 보고 근데 이제 마무리해야 되죠 이 두 가지 산들은 유리하지 않, 불리하다는데요 보리위, 까이더시셔 보세요 칼슘의 흡수에 도움이 안 돼요 얘네 둘은 그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탐은 앞에서 말했던 이 식산과 초산은 위, 까이, 칼슘과 이걸 생성합니다 뿌, 롱, 싱, 우, 쥐 자 뿌, 롱, 싱은 읽으면 불용성이죠 불용해성 물질이라는 것은 쉽게 높지 않는다는 건데 식산과 초산이 몸속에 있으면 얘들이 칼슘과 만약에 섞게 되면 불용해성 물질을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제 뭘 만드느냐 슈, 더 보이십니까 독해하실 때 여러분 이렇게 슈, 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랑으로 보면 돼요 겸어문으로 얘네들이 이제 불용해성을 만들면 이 물질이 장 따오, 장에서 정상적으로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이 불용해성인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칼슘을 장에서 정상적으로 흡수하게 하려면 아까 말했던 불용해성 물질을 만드는 식산과 초산이 몸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아까 위에서 말했던 이 식산과 초산은 아까 우리 독해 있죠 우리가 먹는 정식, 곡류, 밥이나 야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약을 먹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량찬 주젠 그러니까 자오찬, 우찬 또는 뭐 우찬, 완찬 그 두 식과 식사 그 양찬 그 사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먹는 정식 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밥 먹죠 그 밥에 식산과 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밥을 먹고 칼슘약을 먹으면 칼슘을 먹으면서 소화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침이나 점심 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하시기 그 사이에 칼슘을 먹어주는 게 좋아요 방금 그렇죠 밥 먹을 때 칼슘 보조제를 드시지 말라 이겁니다 왜? 먹어봐야 우지위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마무리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들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산, 옥살산 우리말도 몰라 옥살산 뭔지 저도 몰라요 피트산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고 불용효성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뽀롱싱 라고 불용효성 물질은 뽀롱싱 우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봤던 독해 3부분의 문제는 칼슘을 우리가 흡수할 때 몸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 아까 보셨죠 자 이런 문제들 한번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HSK 6급과 또는 기타 중급과 관련된 영상이 더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중국어로 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영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하듯이 중국어로 라고 검색하면 관련 HSK 관련 영상 또는 기타 중국 관련된 유익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8월달 시험 잘 보시고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9월 특강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